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루시는데 사용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됐는가를 맞추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그려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인생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저가라 지금 왜 호저가라겠을까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가 온 세상에 호저가라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긴 놀라 하나님의 계획과 섬유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잉태가 만삭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나사렛 태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야 돼요 베들렘에 태어나야 돼요 성경에 베들렘에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베들렘의 도시가 다이세 동네에요 다이세 태어난 장소고 그리고 다이세우선 예수 그리스 메시아는 베들렘에 태어난다고 이미 예언이 되었는데 그런데 나사렛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천하로 호저가라 하니까 이제 호저가로 고향 땅에 가게 된 거예요 호저가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마법관이 태어나겠어요 자기 집에서 낳았다면 마법관이 태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베들렘에 이제 배가 불러가다 보니까 여관 있을 곳이 없어요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급하니까 마법관에 태어나게 되고 그까이 하나님이 섭려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고 계시냐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 주인공 주인공이 누울까 세상의 주인공은 황제예요 와 황제 말 한마디에 전세가 움직이네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야 너 베들렘에 가라 너 거기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 태어나면 안 된다 꿈으로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모르고 호저가로 고향 땅에 가야 되잖아요 베들렘에 그러다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 왕의 통치하고 역사 섭려가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마리아 하나로 봐서라도 그 시기에 꼭 그리 가야 돼 지금 그래서 호저 가라 이렇게 하고 가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요 연속국가 때 보면 주인공 있고 엑스트라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과서 왕이 나온다고 해서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연계소음 보니까 연계소음이 종으로 출발하더만 그런데 이름이 연계소음은 아 주인공이야 그 연계소음은 그래가지고 무술심에 합격하고 연계소음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주인공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주인공이 누굴까? 마리아! 왜 마리아가 주인공일까? 예수님이 그 배에 있기 때문에 전세계를 통찰 왕의 왕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세계에 또 그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마리아 같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낳으신가? 그러기 위해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가? 마리아가 중요한가? 마리아가 세상에서는 무명의 전여예요 별발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에 초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 나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 마리아는 여기서 다이사 요셉과 약혼한 처녀라 요셉이 누구냐면 다이사의 혈도 왕손이에요 왕손 그런데 목순데요? 그렇죠 로마가 통치한 시대니까 그래서 다이사 솔로몬이 죽는 데 그 계보를 따지고 보니까 요셉이 왕손이라니까 왕손 그 요셉을 결혼했어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죽은 거 되고 나오게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네가 아들 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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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왜? 뭐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뭐란가 성령이 되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덮으르니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란가 자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기서 하나의 말씀이 가벌 천사장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때 얘 성령이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유치인데요 요셉이 지금 청혼한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요셉한테 미안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 떠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주의 계집 종이니 주님이 내 태를 쓰겠다는데 나는 주님이 만든 주님이 종이니까 주님 것이니까 말씀도 이루어지다 이루어진 그 순간에 잉태해버린 게 잉태 오늘 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을 내 것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인생이 쉽지 않아요 파란만장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데 별말이 없겠어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전혀 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뭐야죠 별말 다 들었겠죠 할 수 없어요 입학받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 마리아 인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의 아들이다 증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성령이 잉태인 거 봤습니까 누가 가버릴 선생님 봤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남편 요셉도 믿을 수밖에 없어 의심했는데 야 꿈에 성령이 잉태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니까 다 우리 믿음을 하는데 믿음이 아니고 실제 하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누구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는 자기 몸에 이루어진 거니까 자기는 절대 남장하고 없어요 천사하고 얘기 들었고 만났고 천사 봤거든요 굴고가 진짜 배가 물러갖고 그러니까 하나의 아들이 확실히 알죠 마리아가 태도를 가만히 엿본다는 거죠 이렇게 눈치 여러 개 엿보아 저 사람 눈치 살살 봐봐 얼굴 표정 보면 알아 엿보보니까 아 알겄네 알겄네 엿보봐 마리아 엿보보라고 마리아가 태도가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나오죠 여섯 개 돌 하관을 가득 채웠어 물을 가득 채우고 자 떠다 주워라 그때 그 사건을 주인공이 누구냐면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한지 그들 하라 그래요 하라 아니 하나의 말은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할 수 있어 물로 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확실해 확실해 성령이 돼요 성령이 돼 또 예수야상에 그 못받겨 돌아가신 가운데서 그 고통과 매달 때 이 이모와 이모 글로바와 마리아 막다나 마리아 함께 섰었다 이야 정말 정말로 참혹한 순간 아들 예수가 그 못받겨 피 흘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큰 몸부림을 집에서 있는 그들을 콧밥 쳐다 와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때문에 죽거든요 자기가 마리아가 어떤 썸싱이 있었단다 그러면 그래갖고 뵀단다 야 나는 아버지 누구랑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머니의 말 듣고 그런 행태를 했단다면 너는 네가 못받고 죽어라 내 비밀이 숨겨진다 그럴 여자가 누가 있겠냐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자기네 비밀이 없으니까 여기 그대로 못받은 거 보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승천해갖고 질임할 때 10일 동안 기도할 때 보니까 4등 1장 24절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어머니 마리아도 10일 동안 취하 취하 성령 불주세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지 고생하지 말고 푹 주무시라 해야지 아니야 그래서 철심으로 기도했어 모든 모습 볼 때에 예수님은 확실히 성령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요셉이 인생이 참 참 아름다워요 요셉은 이제 참 한때는 좀 괴로웠어요 아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 하니까 의로운 사람이나 가만히 끌고자 했어요 자 가만히 끊어야 왜냐하면 그 소문내면 마리아가 도우리마자 죽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분명히 마리아가 세상에 나한테 그럴 순 없어 다른 남자가 있구나 의심했어 근데 그닥에서 화가 나고 성질 난다게 해서 그냥 그 소문내버리면 죽으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도 요셉 가만히 내가 결혼 안 하면 그 여자가 됐지 뭐 그 여자 신세 망치고 죽일 것까지 있어 나만 그냥 결혼 안 하면 되지 않아 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야 요셉 자기 입장에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천사가 낳았다고 성령이 되겠다 하니까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데려와 놓고 절대 이제 낳기까지 깨끗하게 보존시켜줘요 네 번째 이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목자들이 이 목자들의 모습이 뭔가 왜 아나이 목자 이 목자들을 택했을까라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들 내노란 사람들 말씀의 종들 찾아다 봤다 그러면 이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 당시 그런 천한 직업 목자가 그 당시 목자들 많이 있었겠죠 여기 지금 나타난 그 목자는 밤새 열심히 자기 양을 지키고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사람 보면 알아요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최선 다윗도 보니까 사무엘이 왔었을 때 형들은 자기가 임금되고 싶어서 그랬지만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양치고 있었어 양치고 기도는 밀타자고 있었을 때 모세는 미대한 황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주님의 제대를 전부 물고기 잡고 있었을 때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하게 원하구나 잠원 22장 29 이런 말씀에 나와요 니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안자 배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내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자기 일에 최선 다하고 그 업계에 정말 인정받고 최선 다해야죠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천안자 배서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자기 일에 최선 다하고 부진한 복된 자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직했다고 봅니다 정직했어 왜냐하면 자기 양이 그 당시 그냥 품꾼이죠 가난한 사람이 저녁에 잠도 못자고 그저 오늘날 같으면 그저 수위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저녁에 피곤하니까 한숨 자기도 하고 적당히 좀 해버릴 수 있는데 열심히 이러고 있어 다 이거이요 그래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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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바로 여완은 어로사 어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려다 여러분 정직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항상 진실하고 어롭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 보니까 최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랬어요 자 천사가 안 낳고 영광이 비쳤을 때 굉장히 무섭기도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그 목자 신분이 바꾸어진 건 아니에요 목자는 그냥 목자였어 목자 갑자기 부자된가 종기한 자 된가 그건 아니에요 목자예요 목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늘의 영광이지 이 땅에 속한 건 아니에요 이 땅의 명예권수의 부귀가 목적입니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따라와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상급을 바라봐야죠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복도 주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 그의 영광을 구하고 은혜 받고 성의출모 받고 은사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불도 받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신령한 연기가 열리고 말씀의 금사가 없고 그래서 하늘의 기쁨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지 뭐 그럴 것보다는 어떻게 좀 잘 되어볼까 그러면 변일되더라고요 저의 신은 베라 땅의 영광만 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가장 더 중요한 원양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소식 온 백성에게 파리로 해방을 우리나라는 좋아서 막 감옥문 열고 물만 희화 그런데 일본 사람 어떻게 됐어요 일본 사람 완전히 죽어갖고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런데 온 세상에 똑같은 좋은 소식은 보금 밖에 없어요 보금 왜 그럴까 누구나 기쁜 소식이요 다 해당해요 이것은 왜 그럴까 이건 죄 먼저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 옆에 그 죄는 의도 동기 미워한 거 이것까지 죄인데 다 죄의 값은 사망 죄의 이 땅에 죄의 벌은 감옥가잖아요 그런데 지옥 죽음 영원한 죽음 그분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 명예 권세로 아 자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 믿게 됐을까 잘나고 똑똑 공부 잘해서 있습니까 지금 뭐 네 눈으로만 있습니까 은혜로 선택해서 나를 구원시켰다는 거 어쩌다 믿었을까 어때 그 친구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정말 어떻게 내가 안 믿었으면 어째을까 안 믿는 사람 우리들 보고 어떻게 맞았죠 참 미련해 교회도 사업이야 사업 다 거기 돈 내야 됐다니까 믿음 없이 왔다가 아이고 그냥 그래서 중대 못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 이미 예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 마치거든요 복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상 우리가 얼마나 어리셨고 미련에게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왔어 은혜로다 은혜로다 기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게 됐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세상에 억만금 다 가지고 모든 권세에 세상 재벌이 뭐답니까 우리나라 최대 재벌도 가셨더만 안타까워요 정말 그게 다 나이잖아요 흑만금 가진 것도 다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음이란 거 볼 때 죄인이란 거 알아야 돼 다 죽게 돼 있어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죽어요 선악과 먹기 때문에 다 죽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영혼소생으로 나서 이제 예수 피로 죄 용서받고 자녀가 돼서 여러분 자녀로 이 당에 사는 자체가 청각의자일 때 평안 기쁨 위로 느끼잖아요 감사 느끼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도 저녁내 잠 못 잔 사람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령의 은혜가 기쁨이 오고 찬양의 가사가 기쁨이 오고 보혈의 피의 생각 울컥 눈물이 나고 평안하고 양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위로 평강 은혜 하나님의 잔잔한 마음에 주신 그 평강은 뭘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이 은혜 온 백성님의 기쁨의 좋은 소식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을 기뻐한 평화 하나님과 평강 평화가 열리고 평강이 열리게 된대 여러분 이 복받은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보다 좋은 소식 없어요 자 예수님이 왜 말구이에 그냥 육신을 잃고 오셨을까 만일에 천사가 와도 벌벌떨고 무서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빛과는 오시면 다 죽사해 죽어요 맞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오시면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하나님한테 태양만 봐도 쳐다보면 쨍 태양도 못 쳐다보면서 영광과 빛을 어떻게 보겠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천하 모습으로 그래서 육신을 잃고 죄 있는 형상을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벌레를 만나게 되어서 벌레에 대해서 벌레가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참 낮아있어서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은 날마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삼고 주님이 심판되어 있으니까 참고 견디고 사는 것이 않겠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라는 겁니다 사도발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랬고 또 양떼 3년 간날 쉬지 않고 훈기한 기어가라 그러면서 오직 양을 치고 그러면서 자기가 모범을 보이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직 양을 치는데 온 관심을 다 기울였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 전도사는 아니더라 셀 리더는 작은 목자예요 작은 목자 오늘 목동 보세요 열심히 양을 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베드로연서 5장 읽자 보니까 베드로는 너희 중 장노에게 구원하노니 나와 함께 장노 된 자여 그리스의 고난에 증인 낫던 영광에 참여할 자라다 너희 중인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고 나오며 더는 이루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의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양물을 사랑하고 섬기고 치고 그래라 베드로에게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너를 사랑하느냐 세 번 양을 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자 장애신이 나타날 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가 내리라 여러분 영원 사랑하고 전두해서 이 목자처럼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가세의 아주 좋은 이름 말씀에서 6장 1절 보니까 여자들 가운데 사랑한 자는 내게 좋겠고 그가 백가복한테 양떼를 먹이는 양을 치고 먹이는 거에요 부지런히 양을 치고 먹여야 양을 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가족 못 듣도 못 나온 사람들 얼마나 지금 나는 가만히 나는 너 마음에는 무거워요 정말 마음이 여러분 몰라 어떻게 해야 돼 발버둥을 쳐도 기위가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 얼마나 찾아가고 사장해도 온당에 놓고 코로나 끝나면 벌벌 들고 우리 확진자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지켜주었는데 그리고 들어올 때 전부 열책하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열이 올라와 버렸거든요 못 들어와요 열책건 그거 보여요 열책건 못 들어와요 무엇이 무서워요 마스크 다 쓰고 교회가 어쩐다 여러분 전체에 수천 명 수만 쫙 받아서 음식이 다 그래요 이 정부에서 어떻게 교회만 어떻게 빗박해가지고 이렇게 거리 뛰고 마스크 쓰고 절대 교회 확진자 안 나와요 교회 확진자 아니에요 전철 타고 언제 교회만 들렀다면 교회 확진자라고 그냥 막 정부가 이러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성은 왜 안 나와요 교회 확진자 아닙니다 아니어도 교회만 아니오지 확진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정부가 교회 패셔라고 무릎치고 있어요 지금 왜 거기에 속아가지고 저렇게 아니 절대 확진자 안 생깁니다 어느 교회 그러죠 거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나한테 생겨갖고 교회니까 뭐 그렇게 막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아휴 주여 어찌 어쨌든 내가 양떼를 먹이 얘기에다가 좀 빗나는 것 같지만 내가 가슴이 막 너무 속이 상하니까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 양떼를 어디 가서 이대로 많이 안 나오면 어쩔까 죽음을 어쩔까 어떻게 할까 주님이 안타까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서 오늘 이 양떼를 먹인 목자를 보세요 그 당시 많은 목자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더 열심히 있었고 뭔가 사랑스러웠으니까 그랬잖아요 난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장 주님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가 나는 마지막 성령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시자가 피가 있고 보금이 있고 주님의 성령을 정확하게 해서 가장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누가 주인공인가 마리아가 주인공인가 가이사 황제가 주인공인가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의 가장 주인공 가장 주님을 해서 고생한 사람 십자가 크게 진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용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한 사람 충성된 사자는 얼음 냉수 같아서 마음의 시원케 한 사람 정말 주인공을 쓰임받은 사람 그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바울은 그렇게 쓰임받아가지고 뭐라는가 사도바울이 주인 만났을 때 3일 동안에 멀어갖고 눈이 멀었을 때에 하나님 뭘 보여주냐 네가 나에서 얼마나 많은 권한당할까 보여줬어요 바울처럼 맴마고 고생한 사람 없어 부활합서 내가 제일 고생했대 41 가만 5분만 했지요 파산에서 광야에 지냈지요 군꽃 골벗었지요 그렇게 많은 고생 수많은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고 기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요 영혼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요 주님에 따른 그 길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뻐서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가 참미였을 때 똑같은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엄마가 호패에 갔다 하면 아니에요 참미하고 기뻐서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요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생명이 능력이 그 인생을 지배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으면 힘이 생겨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 믿음을 살고 기도 응답받고 음성 듣고 내가 말씀을 살고 보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에 함께하신 그 힘 영전심 성령의 힘 그 기도한 힘이 원천이 내 삶의 원천이 뭐냐고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뭘로 기쁜가 다 기쁨을 찾아가거든요 여행은 뭐 기쁩니까 바둑 보면 기쁩니까 뭘로 기쁩니까 돈 뭡니까 아니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원하는 그 소원 주님의 그 원하는 나 같은 것이 뭐가 안 돼 나한테 사명을 주시고 저는요 여러분 나를 이렇게 보지만 나는 너무 기뻐요 왜요 우리 분명히 작년에 세 번 금식해서 응답해서 우리 그걸 통해서 반드시 약속이 있다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내일 제가 해장돼서 설교를 해요 저보다 대단한 사람 많아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확신 믿어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정치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가 완전히 사냐 죽냐 마지막 사냐 죽냐 여기 당겨서 악법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5년 징역 5천만 원 벌금 물겠다고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끝나버려요 통과되고 다 끝나버려요 나는 믿습니다 예 이 목자체 우리는 더 기도할 것이고 더 충성하시고 헌신할 것이고 여러분 그 나라가 아마 마지막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데 별과 별비도 다른데 마지막 58절에 부활장에 견고하면 흔들지 말며 더욱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써야 되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니라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Cardinal 5 1 2 2 3 2 4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